내가 어떤 사랑 받았었는지 내가 어떤 아픔 좋는지 이제야 널 도는 후회야 돌아선 후회야 다시 후회하고 있잖아 떠나간 다른 사랑 때문에 비틀거리던 나를 힘들게 지켜주던 너 바라보지 않았지 그렇게 사랑이 온지 몰랐어 기대어 울기만 했잖아 그런 내 눈물이 너의 가슴으로 흘러 아파하는 널 나는 밀어냈었지 사랑은 떠난 후회야 하는지 곁에 두고서 헤맨 건지 이제야 알겠어 너의 계기 되어 울던 그 순간들이 가장 행복했었던 나를 유예빈 씨 잘하네 아니 그러니까 매력이 있어요 무슨 악기 같은 거 배운 적 있어요? 아니요 없어요? 근데 룸이 굉장히 정확하네 룸만 정확하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떨고 있는 김영란 씨 순서입니다 김영란 씨 이제 조금 적응하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해 아 떨려 이거 한번 해주세요 룰렛 돌려주세요 멈춰 초영태 돌아와요 그 사랑해 돌아와요 그 사랑해 초영태 씨였습니다 고픽 고픽 동백성에 고기와 고마 경제 떠나 부산항에 갈매기 맛을 피우네 오육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매여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여 나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김혜원 씨! 좋아요 노래만 부르시면 죄인처럼 들어오세요 귀여우신데 왜 그러세요? 괜히 노래 못하는 게 지금 죄송스러우신 거예요 실례일까 봐 더한 분들은 어마어마해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랩하다가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잘하셨어요 룰렛 돌려주세요 멈춰 에이핑 권하나 걸렸어 귀여운 노래예요 저 귀에 귀여운 게 나오겠습니까? 귀여운 게 나오겠습니까? 슬퍼하지 마 노 노 노 번짱 아냐 노 노 노 언저나 나나 내게 항상 빛이 되는 그댄 내 손을 잡아요 그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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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보니까 노래 아는 노란데 이 분위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 경인차 뒤에 막 나오자마자 노 노 노 막 이러지 감사합니다.